국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최대 규모의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개전 이래 처음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한 건데, 그동안 미사일 등을 쏘긴 했지만 보병을 동원한 공격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민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크루스크 지역의 한 마을입니다. 건물 창문이 부서지고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등 크게 손상됐고 도로에는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최근 수세에 몰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침공하면서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공격을 단행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공격으로 민간인 5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나왔다고 밝히면서 우크라이나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상전 이틀 만에 우크라이나군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병력과 군 장비를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충돌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격에 대해 아직 논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